이런 시간까지요. 재즈. 나는 지미 대파에서 가고 있습니다. 곧 재즈. 과연 많이 들어왔어요. 진짜 마련되지 않나요? Ö 진짜 även 그렇습니다. 뼈티는 먹을수 있어요. 난 뭐 마실래 하늘이 너무 예쁘다 너무 감동스러워 날씨보게 왔어 그것도 내 딸이다 짐 들어주시고 계신 선배님 그러니까 여기 동네 분위기 너무 좋다 여기 나 이런 인테리어 너무 이런 거 맘에 들어 생각보다 후회지 그치? 너무 맘에 들어 너무 귀엽다 여기 뷰도 너무 좋아 어 여기 밑에 맛집들 많대 야 여기 느낌 너무 좋아 야 여기 느낌 너무 좋아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너무 너무 이쁘다 아 예뻐 예뻐 너무 잘 온 거 같아 정말 정말 힐링대 여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기 거리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여기가 이게 맛집 같아 멋있게 너무 예쁘다 이렇게 얇아 오 마야 오 랄라 고추기름 와 이거 얼마나 걸린 피자야 30분 걸린 피자에요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너무 완전 종이장이랄까 종이보다 얇아 여기 지금 한국사람이야 여기 오늘 관광지라 그래 여기는 완전 초가을 날씨야 너무 추워 여기 정말 이 니네 너무 너무 예뻐 여기는 진짜 관광지라 한국사람들도 은근히 많고 되게 외국사람들 너무 많아 모짜르트 태어난 집이래요 여기는 간판들이 너무너무 고급지고 여기 자이스브루만의 색깔이 완전히 있어 와 너무 작은 것 같아 어? 정말 그 자체다 그치 그치? 애기들 오빠 너무 친한 것 같아 지니야 우리 애기들 오빠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갑시다. 렛츠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체리 토마토가 들어가서 시켰고요. 오늘 내 아래. 여기 오스트리아 디자인. 이런 관광버스 타는 거야. 처음이야. 여기 오스트리아. 여기 오스트리아. 여기 오스트리아. 여기 오스트리아. 여기 오스트리아. 진짜 맛있어. 여기 오스트리아. 여기 오스트리아. 여기 오스트리아. 여기 오스트리아. 여기 오스트리아. 아침에 오스트리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쉽다 아이스크림인데 줄을 맛있어서 한 번 먹어보려고 덕 초콜릿 아마, 어이구, 특별한 인간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우 뭐야? 진짜 뭐야? 오마이갓 샌이, 우에. 우에 봐봐. 오! 쓰러질 것 같아. 너무 예뻐. 저 지금 속였봐. 너무 멋있어. 언니! 너무 무서워. 너무 높아. 고소공포. 와, 여기서 떨려. 너무 무서워. 올라가, 빨라. 하하하. 와, 뭔드제. 뭔드제. 4분 남. 빨리 한번 내려가. 여기. 너무 무서워. 와,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여기서, 여기서. 오오오오. 세금, 세금. 와. 와. 다시 오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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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오케이, 갓. 렛츠고. 렛츠고. 오. 끝까지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다음 시간에 빨리 돌아올게요. 전 다음 시간에 빨리 돌아올게요. 오. 오. 오.